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채화로 크로키 하는 거 알려달라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뭐죠? 정확하게 어떤 걸 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보통 대표 색깔로 이렇게 전체 실루엣을 잡고 한 포인트 색깔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포인트 포인트 넣어서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하면은 이건 포인트도 아니고 자세도 아니고 이건 무슨 포즈인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포인트만 주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실루엣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어려워요. 색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색도 어렵고 색 뭘로 할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사진을 그려볼 건데 오늘 근데 요렇게 할 때 크로키 하라 그러면은 다 그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색깔을 정하세요. 그냥 주조색을 정하시고 크로키니까 빠르게 그려주세요. 너무 또 다 그리려고 하죠? 항상 오늘 지쌤이 그러셨네. 뭐라고요? 욕심 그리지 말라고. 아 맞아요. 욕심 너무 또 부리게 되면 좋지 않죠. 지금 선 하나로 그냥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욕심 없이 하고 계신 건가요? 아 네. 욕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상태에서 포인트 색을 넣어주고 싶으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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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여러분들의 욕심상은 네. 이 정도 색깔 하나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되게 시간이 많이 남죠? 한 지금 1분도 안 됐죠? 한 30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주세요. 여러 가지 색깔 쓰지 말고 근데 여기서 뭐 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제가 하는 거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옷 입고 누드는 안 되죠? 아 누드도 돼요. 누드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옷 입고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치마라든지 아니면 뭐 상의라든지 이런 거를 잡으면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누드는 관절 꺾이는 부분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한 번 잡는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드를? 누드를 원합니까? 꼭 누드 아니다. 옷 입고 있는. 아니요. 누드를 해도 돼요. 빨리 할게요. 아무 거나 해요. 아무 색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색으로. 다음에. 이것도 머리부터 하지 말고. 아까 준근 씨가 얘기했죠? 네. 생각 있습니다. 해맑게 또. 말씀하시네요. 크로키가 빠르게 그리는 걸 크로키라고 해요. 아. 네. 그러니까 뭐 한 1분, 2분, 30초 이런 거가 크로키잖아요. 네. 근데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지금 실루엣을 잡아놓고 하셔야 되죠. 네.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아 못 잡겠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까지는 해요? 여기까지. 하려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못 하죠.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너무. 너무 자격지. 아니요. 뭐 취주하는 것도 아는데. 네. 여기까지는 해요. 뭐요. 무서웠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너무 막대했나 봐요. 죄송해요. 여러분 수경하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곳인데 참. 그래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맞춰서. 맞춰서 해주세요. 아. 약간 그런 건 약간 변태적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내중적인 곳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도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목구비를 너무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십자가 표현해 주시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지금 실루엣은 되게 잘 살아나 있잖아요. 네. 포인트 색으로 파란색을 안 쓸까요? 네. 음. 이렇게 그냥. 네. 포인트 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의미부여를 많이 하지 마세요. 막. 명함을 넣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네. 너무 그런 의미부여를 하시다 보면. 그림이 어려워지잖아요. 너무. 접근하기도 어렵고. 네.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하면 완성이죠. 음. 항상 자기 이름을 딱 쓰고. 네. 완성입니다. 뭐 다른 거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네. 오늘 그냥 샛불도 당기면 빼렸다고. 옷을 입고 그리는 거는. 네. 누드를 상상하면서 그려야 되나요? 아. 네. 좋은 지적이에요. 좋은 지적이에요. 좋은 지적이에요. 나도 그 생각 했었거든. 누드를 생각하면서. 네. 야한가요? 항상 형태 플레이로.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똑같아요. 누드를 하시는 거랑 다 똑같은데 동세를 먼저 잡아주세요. 항상. 여자의 허리. 그다음에 다리. 치마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금은 옷을 동세를 잡는 거죠? 네. 옷을 동세를 잡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단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잡는데. 자. 얼굴이 여기에 오네요. 자. 요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좀 그려주려고 하면. 그려보겠습니다. 자세히 그려주려고 하면. 이 여자분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 그죠? 무릎도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이것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좀 상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요 부분이 이렇게. 주름이 지는 이유도. 지금. 요렇게 되면서 주름이 또 지기 때문에. 골출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그쵸. 맞아요. 네. 요렇게. 그리고 제가 주름. 옷주름에 대한 포스팅도 한 번 했었어요. 근데. 고것도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를 붙여 놓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지금. 이제 하면은 전체 동세가 딱 잡혔죠. 고. 고. 상황에서 이제. 완성해 주시면 돼요. 고. 선이 막 너무 많이 끊기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선이 끊기더라도. 선이 끊겨도 돼요. 선이 끊겨도 되는데. 근데 연상이 되면 돼요. 그 선이. 네. 그 선이 어디로 이어질 건지 연상이 되시면. 어색하지 않아요. 그게 안 끊기는 것보다 더 어렵네요. 아. 근데. 관찰을 대부분 하고 그리시면 연상이 됩니다. 네. 너무 의식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발도. 요렇게. 이렇게. 팔도. 처음에 전체 동세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이 정도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절들. 음. 관절들 조금 더 잡아주시고. 관절이 실제로 보여요. 많이.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끝나겠죠. 네. 뭐 더 질문 있으시면 해보시죠. 네. 뭐 더 질문 있으시면 해보시죠. 성은 씨 되게 질문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궁금해하던 질문입니다. 네. 누드를 생각해라. 네. 누드를 잘 생각해야 되나. 아. 오늘 크리스마스. 명언. 명언. 명언입니다. 네. 약간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어떤 약간 사람들이 그 외설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옷 안에 어떻게 구조가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상상하시면. 네. 인체 드로잉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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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